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그 송영길 당대표와 관련된 돈봉투 문제와 굉장히 큰 현안 이슈가 되겠네요. 송영길 당대표가 참 보면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사람이 좀 덩치가 크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송영길 당대표가 그동안 성성장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있겠네요. 어려운 일인데 본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밖에 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신문들이 이제 특파원하고 가진 송영길 당대표의 짧은 그런 대화록을 다 다뤘네요. 조선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송영길이 물어보더라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이게 아마 녹취록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동아일보의 일면도 조선중앙동아가 다 일면에 이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특파원한테 이번 주 중에 빠르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밝히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조만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정리된 그런 입장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은 아마 특파원과 통화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제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이번 주 중 혹은 다음 주 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귀국 여부 등 거취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전당대의 돈 봉투 살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장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송영길 당대표 입장에 써보더라도 약간이라도 알고 있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끝까지 여러분들 그걸 해야겠죠. 이제 이런 보도를 접하고 여러 가지 욕설이 막 있는 속에서 한 분 말씀이 많은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선 후보 결선 투표 없었는데 앞장서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고 국회의 의원들에게는 목숨 같은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국회의원들에게는 한 번 더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라는 것은 본인에게 밥줄과 같은 것이고 생명줄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갖고 있는 지역구가 계양구 어리지 않습니까? 지역구 관리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성향이 좀 특별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송영길 당대표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5선 6선을 계양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가게를 하나 여러분 하다가도 넘길 때 권리금을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자기 그 여러분들 소중한 지역구를 그냥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당시에 말들이 많았고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당선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또 미래통합당 후보를 압승하거든요. 그러나 보통 국민들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이게 4일 전에 실시됐던 설문조사인데 송영길 전 당대표가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97% 대략 알고 있을 거다 2% 2만 2천 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거의 한 99% 정도는 대부분 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알고 있을 거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당대표의 입장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당신이 다 알고 있지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아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확정된 것은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입장을 송영길 전 당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이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게 되면 이 문제를 끝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나 시민들은 아니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아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 한번 정리정돈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